신나라 공연장에 우리 행복신단의 첫 공연을 오셨습니다. 멀리 인천에서도 우리 청량이 텔레코아 1층 신나라 극장식 공연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불러지는 새로운 가수님 우리 김정자 가수님이 되겠습니다. 흰 구름 그 다음에 나는 몰랐네 두목합니다. 나오시면 경쟁의 박수 올라오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맥주를 먹으십시오. 그리워 그리워 고향을 바라보며 흰 구름에 비치지 취청시절 오오오오오 리포 불 불 안 봐서는 영웅 아가고 너를 다질듯이 막건대 왜그러나 왜그러나 철새 안 돼 다질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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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연 이 그룹에 이끄치 희물의 오리군 고양여 송아지소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